가볍게 가볍게 툭툭 나머지 여섯 나머지 다섯 나가면서 하나 올려 코너 나가면서 하나 올리고 나머지 넷 하나 올려 나머지 셋 하나 올려 그대로 그대로 나머지 둘 코너 나갈 때 팔 풀어 숨 쉬고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갈 때만 올려 나갈 때 좋다 다 왔어 나갈 때 끝까지 나갈 때만 올려 나갈 때만 올려 나갈 때만 올려